김여주 나 좀 봐줘 나는 니 이름만 봐도 미칠 것 같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고 그 이상일지도 왜? 시간이 문제야? 그러다 니가 도망가면 싫다는 뜻은 아니네 알았어 그렇게 하지 않을게 왜? 안 봐 아무도 안 올 거야 여주야 여정으로 자꾸 바라보면 뽀뽀하고 싶어지니까 계속 그렇게 보면 여기서 해버린다 네 늘 그렇지 여주는? 힘든 건? 여주야 니가 늘 내 곁에 있으니까 마음 편해 응? 응? 아 그렇게 됐나 하 어쩔 수 없지 바로 올게 여주야 송희준이랑 무슨 얘기했어? 난 그게 신경쓰여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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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іти